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때문에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정순신 변호사를 잡으려고 했던 민주당 지금 정청래 제대로 얻어 터졌습니다. 정순신 잡으려던 민주당 지금 현재 발칵 뒤집어졌으며 정청래 중학생 아들 학폭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태 이 소식은 지금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더 글러리가 현실에 나온 것 같아 충격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여당은 정청래 위원 자녀 문제부터 조사하라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잔인한 학교폭력 소재를 다룬 드라마 더 글러리가 현실에 나온 것 같아 충격이라며 한국 사회의 권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그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상의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 태스크 포스를 끌여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분노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왜 국민들이 더 글러리에 열광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내로남불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라며 강력한 논평을 발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대응 태스크 포스를 끌이겠다라고 했다라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면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위혁부터 그 태스크 포스에서 조사하라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양 대변인은 정청래 위원,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은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는 했으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며 내로남불할 것이 아니라 그 위혁이 사실이라면 정청래 위원부터 최고위원 사퇴와 그에 맞는 책임을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위원은 지난 2017년 당시 자신의 중학생 아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 역할에 소월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오는 26일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임기 시작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자 지금 이 소식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뿐이 아니라 2030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요. 결국은 정청래 터졌다. 정순신 변호사 잡으려 했던 민주당 지금 난리가 났다라며 DC인사이드 국민의힘 유저들은 이번에 민주당 정청래 제대로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작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나온 사건인지 2017년 9월 22일 국민일보는 정청래 중학생 아들이 성추행 피해 학생과 가족의 죄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다. 정청래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이 22일 보도했던 또래 성추행한 전직 국회의원 아들은 제 아들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정청래의 아들 15살 A군은 올 3월, 2017년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A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지난해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피해 여학생은 성희롱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당시 A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에 곧바로 송치했다. 정청래 위원은 제가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여 추가 취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은 정청래는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송하고 있다. 제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제 아이도 함께 각별히 노력하겠다. 거듭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기사인데도 그 당시의 2017년 기사인데도 수백 개의 댓글에서 정청래 그 가족 한마디로 충격적이네요. 정청래 중학생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